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세증권 이창구 선임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장 내인 금요일이네요. 이럴 때일수록 인류는 웃는다. 웃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들은 얘기 중에 CPI와 FMC 무한 루프에 빠졌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한 루프. CPI 끝나면 다음 FMC 봐야 된다. FMC 끝나면 다음 CPI 봐야 된다. 진짜, 언제 끝날지. 챗바퀴가. 오늘 글로벌 시장부터 간단히 볼까요? 오늘 글로벌 시장 중국은 상승했고요. 미국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에는 1.42 상승, 심천 1.94 상승, 황크 H 0.04 상승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다우가 1.94 하락, S&P500이 2.38 하락, 낯삭이 2.75 하락했고요. 오늘의 시장 요약, ECB의 금리 깜빡이입니다. 금리 깜빡이. 네. ECB가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예고했고요.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7월 1일 날 종료하기로 했어요. 한 보름 조금 더 남은 기간 뒤에는 채권을 매입해 주지 않는다고 한 거고요. 제로금리가 6년 만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인상을 예고했는데 또한 유로존 성장률을 3.7에서 2.8%로 낮췄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6.8% 전망했고요. 11년 만에 올리는 거다 보니 어제 미국 시장도 이 부분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2016년 이후로 0%로 유지를 했고 마이너스였던 독일 인연물 금리가 지금 0.8%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하면 사실 채권 금리가 과연 마이너스일 수도 있냐. 이거를 몇 년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1% 가까이 붙어왔습니다. 벌써. 그래서 결론적으로 7월에 베이비 스텝 0.25 인상하고 10월에나 인상할지 모르겠다는 전망을 9월에 50bp 인상할 수도 있다고 코멘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보면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였는데 유로와는 약세, 달러는 강세를 보여줬어요. 이 얘기는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경기가 망가지는 걸 조금 더 우려했다 시장에선. 네. 금리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유로와 환율이 약세다. 아니 근데 중국 시장은 엄청 좋았네요 오늘. 중국 시장은 뭐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좋으신 분들이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미국 시장이 반등하기 전에 이머징 국가들이 먼저 좀 나올 수 있다. 그런 반등이. 근데 지금 중국의 어떤 반등이 그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올 한 해로 보면 중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더 빠지긴 했는데 이번 달만 끊어놓고 보면 중국이 조금 더 견조한 모습이긴 하죠. 미국보다는.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 보시면 사실 저점을 깨는 게 좀 간당간당해 보이긴 하는데 그 홍콩에 있는 빅테크들은 그래도 조금 더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물론 1년 전체로 봤을 때는 미국이 조금 더 괜찮긴 했지만 이번 달 들어서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곤 있다. 근데 그 다른 흐름은 역시 달러 약세가 조금 나왔을 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게 추세를 탈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일한 추세 위에 있는 건 유가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NBC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22명을 대상으로. 어떤 조사를 했나요? 네. 사실 금리보다도 이 부분을 좀 더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CFO 2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경기 침체 못 피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세션이 올 거라는데 모든 재무 담당자들이 답변을 한 건데 그 침체를 피할 수가 없다고 하면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금리를 고점을 형성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기가 침체된다고 하면 금리를 풀든 양적 완화를 하든 이런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긴축 정책을 각국이 계속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마저도 지금 11년 만에 깜빡이를 켠 상황이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시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지금 오늘에 있을 CPI를 주목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로직은 그렇습니다. 물론 전쟁도 있었고 중국의 공급망 문제도 있었지만 그 전쟁, 그 다음이 물가, 그 다음이 금리거든요. 그러면 금리 고점이 언젠지를 봐야 이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수단이 과연 언제 나올지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최초의 근원적인 원리는 전쟁이었는데 우리는 전쟁이 처음에 막 말들이 많았잖아요. 장기화 될 것이냐, 금방 끝날 것이냐인데 지금의 흐름은 점점 더 장기화가 되고 있고 3% 통해서도 정말 좋은 콘텐츠 하나 본 게 인도에 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신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면 인도가 미국과는 쿼드 동맹을 맺었는데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이게 쉽게 끝나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가 에너지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참 전쟁의 장기화를 만드는 것 같고 또한 미국 같은 경우도 원유에 대한 생산량이 엄청 늘었잖아요. 사실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유가 상황을 그렇게 불편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이어서 각국별로 휘발유 가격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긴 할 텐데 미국 같은 나라도 어떻게 되면 고유가에서도 수요를 볼 수 있는 산업이 존재한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게 가장 더러운 기름이란 더러운 기름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뭔가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기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드리는데요. 캐나다의 오일샌드에 대한 시효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액체 상태인 일반 유전과는 달리 오일샌드는 석유가 점토와 모래에 달라붙어 있는 유전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유전을 딱 듣기에도 점토랑 모래가 달라붙어 있으니 일반 석유에 비해서 생산을 할 때 이산화탄소가 5에서 15% 더 많이 나오고요. 더 친환경에 더 먼 그런 원유인 거죠. 그리고 오일을 분류할 때 폐수가 많이 나와서 환경 문제가 많습니다.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 이쪽으로도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원유 관련돼서 너무 많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더러운 기름까지 나오고 지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이 안 좋은 기름까지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또 영국 에너지 가격이 급증해서 휘발유가 갤런당 8.6달러 수준인데 1갤런이 3.785리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1리터가 한국에서는 2,000원 수준이니까 영국의 휘발유 가격을 리터로 치환을 하면 2,800원에서 3,000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것 같고 미국이 갤런당 5달러라서 이거를 또 리터로 환산을 해보면 1,670원 정도? 그러니까 영국이 제일 비싸고 한국, 그다음에 미국입니다. 아니, 그런데 영국은 줄을 서도 이게 기름을 못 넣는 상황이 있다라고 예전에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최근에 외신들 보면 그나마 선진국들은 상황이 나아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비싼 가격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프론티어 마켓이라고 부르는 국가들 경제적 지위를 그렇게 높이지 못한 국가들은 지금 돈을 줘도 못 구하는 수준이고 주유소를 가도 1인당 제한이 있어요. 구매 제한이. 구매 제한이? 네, 저도 지난주 TV 보니까 보통 오토바이, 바이크 기준으로 한 번 풀로 채우려면 한 5리터 정도를 넣어야 되는데 최소한 1인당 1.5리터, 1리터 정도밖에 판매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수도 못 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길가에서 사람들이 집에 남아있던 기름,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주유했던 걸 뽑아와서 길에서 개인 대 개인으로 기름을 흥정하고 이러더라고요. 일부 주유소는 기름을 못 구해서 어떤 나라에서? 저도 국가를 정확히 못 봤는데 이제 프론티어 마켓들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어차피 지위가 있으니까 원한 만큼 수입을 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돈으로 해결 안 된 국가들은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길 정도로 노이즈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거죠. 우리가 근 몇 년 동안 바이러스 때문에 이동의 제한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신흥국에서는 정말 에너지원이 없어서 이동의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텐데 고달러 고유가가 그들을 계속해서 옥죄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2천 원, 3천 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요건이 있잖아요.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무섭네요, 갑자기. 그러면 50%가 올라가야 되니까 한 2천 5백 원. WTI 기준으로 지금 120불 정도 형성하고 있으니까 180불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150불 전망치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추세를 탄다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신고가를 갱신했을 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흔히 말해서 물려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에 투자한 사람들 중에는 손해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가는 기세들이 더 셀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 원자재 같은 경우는 투기적인 세력도 있고 주식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제일 추세를 타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다. 그래서 3천 원이 너무 오바스러워 보이긴 하겠지만 150불 넘게 되면 언급은 또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름 얘기를 했으니까 좀 이어가지고 정유산업이 주목받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어떤 얘기일까요?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원유잖아요. 그런데 이 원유를 정제하는 건 정유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10년 동안 정유산업이 그렇게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올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코미스트 기사를 보면 선진국에서 장기적으로 투자가 감소해왔다. 그러니까 수요 감소를 예상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환경적 압박으로 인해서 공급을 늘리지 않았다는 거죠. 정유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정책적 이유를 들었는데요. 중국이 이제 원유를 정제해서 정유로 파는 거는 수출국을 수출해서 아시아국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염과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정유회사들의 휘발유와 제트 연료 및 다른 제품 수출 쿼터를 50% 이상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유에 대한 공급들은 또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계속 언급드렸던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제재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런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정유산업의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고 여러 가지 있지만 친환경으로 전환되는 하필 그럴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정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들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 정유시설의 캐펙스 투자 정유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본 투하가 대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자본 투하하고 나서 5년에서 6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6년 후를 바라보고 지금 캐펙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6년 후에 과연 지금만큼 유가에 대한 기름에 대한 수요가 많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캐펙스 투자 자체를 어느 정도 계속 딜레이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유가만 보면 당연히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자본 투하에서 정유량을 늘릴 텐데 6년 후 7년 후에 전기차가 완전히 침투율이 높아져 있을 건데 그때 과연 내가 지금 자본 투하한 걸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고 사실 기존에 우리가 기억하기에도 실제로 유가가 120불 100불 위에 거래되다가 그게 30불 원도로 갔던 이유가 사실은 셀오일 덕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셀오일의 채굴 방식 자체가 워낙 혁신돼서 이제 기름값으로 걱정 안 하겠다고 했었던 건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전기차 수요, 클린에너지, 미국 내에서 바이든도 강하게 그린 정책으로 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유에 대해서 더 이상 투자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이런 걸 맞이한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투자하자니 너무 장기간에 투자하다 보니까 렉이 있는 거죠. 지금 투하에서 바로 생산이 늘어나면 지금 투하에서 해결할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친환경에 대한 투자도 사실 이게 뭐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친환경에너지 쪽은 어쨌든 전기의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니까 전기의 생산 방식을 클린하게 가는 건 지금 자본 투하에서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투자만 가면 효용이 나오는 건데 이 정유시설은 지금 자본을 투하했을 때 그만큼의 마진이 확보가 안 될까 봐 두렵다 보니까 아직 주춤, 주춤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높은 대유가가 5년, 6년에도 이 레벨일까? 아니라고 보는 뷰가 더 다수다 보니까. 그래서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정부 보조금으로도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도 초창기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정부 보조금을 더 많이 주다가 각국이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자생적인 능력이 생겼다고 해석을 하는 것 같고 신환경 역시도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그 부분이 점차 줄여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는 거 자생적으로 그만의 경제들이 형성이 됐다는 거고 보조금에 따라서 그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이 유가 비니스가 과연 살아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지금 채파고님 말씀은 과연 투자했는데 그 몇 년 뒤에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점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2022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신환경과 정유 과연 어느 투자가 더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장기와 단기로 조금 생각해서 해보시면 조금 더 방향성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물가 상승에 대한 얘기도 한번 조금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하면서 임금 역시도 오르고 있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실질 임금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뉴스타픽에 물가 상승을 달아놓은 육상선수가 우사인볼트 뒤에 있는 애들이 초딩들이 초딩들이 우사인볼트를 쫓아가더라고요. 물가 상승을 달고 있는 우사인볼트가 그걸 갖고 나오려다가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엄청 웃겼어요. 짧으자시라고 네 너무 빨리 가니까 요즘에 거기에 제가 맞들렸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유해 주신 것 같은데 물가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 그래서 지금 계속 댓글에도 CPI 얘기를 주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가 실질 임금이 1.8% 감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물가 상승이 더 빠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지금 시장이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물가를 가장 빠르고 잘 반영할 수 있는 게 원래는 주식 자산인데 주식에 대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자산이 좀 감소하는 효과도 발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실질 임금은 하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겐 해법은 있을 텐데 과연 그 해법의 투자처가 어디인지는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분명히 방향은 나오긴 하겠죠. 그럼 저희 임금이 좀 올라가셨어요? 조금? 죄송합니다. 네, 민감한 질문이네요. 이거랑 연결해서 아까 영국 얘기 드렸으니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영국이 주 4일째 근무 실험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70개 기업에 3천 명이 참가를 하는데 주 4일 근무 35시간 근무입니다. 그래서 100% 생산성을 유지하고 80% 시간 근로 100% 임금을 도입하는데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이란 로봇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노동 시간은 앞으로 더 줄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도 물가를 따라서 올라가고 그렇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극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금에 대한 그런 비용도 조금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건 키오스크죠. 저희가 가끔 주문하러 들어가면 키오스크 이게 그래도 주문 받는 거 보면 한두 명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점차적으로 많이 도입이 될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상상했던 거는 주 4일급 문제로 만약에 전 세계적인 기조가 바뀌면 3일짜리 잡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4일은 일하고 3일은 쉬면 그 3일 동안에 뭔가 여가를 즐기면서 투잡 그렇죠. 투잡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주 4일만 일하고 어떤 사람은 3일만 일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보다 또 그 상황에서 그러한 세상에서는 또 다른 일자리들이 탄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단순 뭐라고 해야 되나 단순 작업 또는 단순 노동 이런 분들은 사실 많이 좀 위협을 느끼실 것 같아요. 뭔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그런 직종이 엄청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는 제가 어디서 이렇게 봤는데 간호사는 로봇이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제가 어떤 책에서 좀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의 마음을 읽는 거는 아직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할 수 없다. 뭐 하여튼 뭐 그러한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전방이 블루 칼라와 화이트 칼라 전반적으로 다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뭐 미국에 있는 UI패스 이런 기업들도 보면 그 계속해서 사무 업무 자동화도 계속해서 침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단순 반복 업무뿐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뭔가 이렇게 로직을 짜고 알고리즘을 짜는 업무는 아직까지 사람의 영역에 있긴 한데 그 역시도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 상당히 뭐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오늘 뭐 말씀드린 거 정리를 하면 ECB도 금리로 올리기 시작할 것 같고요. 경기 침체가 언제까지 우려가 지속되는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됐고 인덱스나 대형주보다 개별 종목의 장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 중에 좀 추세가 살아있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 침체 우려들이 많긴 하신데 사실 뭐 몇 번 언급드리긴 했지만 2008년 경제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낸 건 아이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그러한 시그널들이 뭔가 지표나 주가 지수에서 나온다라기보다도 세상을 돌아보다 보면 어떠한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매력을 줬을 때 그 부분이 상당히 또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 이제 2부 또 CPI를 좀 기다리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시 반이 되면 오늘 CPI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2부에 또 바벨라인 정의서 기사님께서 또 매크로 시황에 관해 또 깊게 봐주시잖아요. 같이 조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청소님은 오늘 혹시 어떻게 봐요? 만약에 CPI 결과 발표를 했을 때 시장의 CPI 값 자체보다는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보고 있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CPI 숫자보다는 오늘의 방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는 20위가 영향을 줬다고 하면 물론 투자 심리는 상당히 얼어붙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너무 많이 걱정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고 너무 걱정을 안 하고 있을 때가 문제인 거지 우리만 걱정하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매니저들도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저는 오히려 이럴수록 더 담담하고 겸허하게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멋진 멘트. 저건 저랑 완전히 일치하는데요. 같은 생각? 오늘 이창호 설명과 같이 시황 정리해봤고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정의사 의사님 모시고 같이 CPI 발표를 지켜보고 같이 대형 전라 고민해보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작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 나는 그건 되게 증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이 노셜의 기간을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